저는 베이스 메이크업 방송을 할 때,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할 때 저희 진짜 대박났던 대박템 하나를 더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. 제가 진짜 4회차 방송 때 예를 데리고 말실수를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자, 여러분들 상품명 이번에 제대로 말씀드릴게요. 쫀쫀 스펀지! 네. 이거 한번 사용하면 진짜 저렴한 어떤 그런 스펀지들은 절대 사용 못한다는 그 템이라서 저 이거 방송 끝나고 주변 분들한테 이거 칭찬 진짜 많이 받았어요. 우리 엄마도 구매했다는 스펀지죠? 그니까. 이거는 또 어떤 특장점이 있을까요? 음. 이렇게 뜯어서 보시면은 탄력성 보이세요? 진짜. 이 스펀지 중에 탄력성은 최고. 그러니까 이렇게 탄력성이 좋으니까 얼굴에 진짜 도자기 피부처럼 착붙이 착착착착착착 되는 거죠? 쫀쫀하게. 그러니까 쫀쫀하게. 그래서 얘가 정말 좋은 게 이걸로 사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 매끈한 부분으로 마지막에 쫀쫀쫀 이렇게 세 번을 하시면 고정력이 딱 착붙되면서 지속력이 정말 쫙 오래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바로 도구의 힘인 것 같아요. 무시를 못해요. 여기까지 저희 홍지선 부원장님과 김보민 쇼호스트의 베이스 메이크업 템들 함께하셨습니다.